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공장까지 돌려가며 만들다가 적발됐습니다. CCTV 등을 통해 단속망 피해오다가 최근 신설된 마약수사팀에 딱 걸렸고 재판에 넘겨진 거죠.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개시한 것을 비롯하여 대마 5줄을 재배하고 대마 약 1.2kg을 소지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조한 대마 중 이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무려 서너 배나 높다고 합니다. 무슨 마약수사대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마약 청정국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건도 있었잖아요. 마저 알려주시죠. 경남 김해에서는 아예 아파트 안에서 대마 텐트 등으로 재배를 한 일당 C씨와 D씨 역시 구속 기소됐는데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임신부 옆에서 마약을 길렀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전문가들이 저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 게 4명 모두 마약 초범이었어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재배 기술을 습득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인터넷 등을 통해 습득하고 재배 제조를 시작하여 약 1년간 일을 유통해 왔습니다. 2, 3시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쉽게 유통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재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초짜가 인터넷 보고 집에서 마약 만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또 감금이에요. 무슨 일이죠 이건? 사건이 난 현장 모습부터 보시죠. 여기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어젯밤 9시쯤 여기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 주차장인데요. 엄밀히는 호텔 주차장이고요. 그래요? 뚫려 있죠. 뚫려 있는데 어떻게 감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현장에 나간 기자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죠.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을 이곳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차에 태우고 약 1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차량에 가둬놨습니다. 피해자를 감금한 일당 총 3명이고 모두 20대였습니다. 돈 갚으라고 독촉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채무 관계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가 호텔 관계자도 가서 만났는데 당시 정황을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같이 있었다고 했으면 트라우마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일당이 차용증을 가지러 간 사이 차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12로 신고할 수 있었던 거고요. 피의자 3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자수하도록 유도해서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공범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들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피의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범인 잡았으니까 됐다고 넘길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저는 세금, 공공요금 이런 고지서는 봤는데 양육비도 고지서가 따로 있나요? 고지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줘야 할 사람이 안 줬을 때 정부가 일단 대신 내주고 나중에 세금 청구하듯이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몰랐거든요. 법원의 말에서 지급 명령 그리고 압류처분 받아내야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기본적인 절차이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양육비가 오지 않을 수 있죠. 급한 불은 꺼야 하고요. 그때 정부에 알리면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해 줍니다. 어쨌든 이 돈은 세금으로 일단 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납부 고지서 비슷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아까 키워드 나올 때 양육비 고지서 도 거부라고 했잖아요. 설마 그럼 정부가 대신 내준 양육비조차 안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런 사례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납부 고지서의 55% 정도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거나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주소로 전달됐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확인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가 대신 내준 양육비를 환수한 사례가 전체 14.9%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환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3.4%밖에 안 되네요. 세금 체납하면 압류할 수 있잖아요. 양육비 고지서 무시해도 압류 대상 될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이온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양육비는 줘야죠. 최소한의 책임은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